2021 K3리그 5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박태원 골키퍼 박동휘, 이기훈, 김정현, 박진포, 김한성, 김양우, 조야찬, 김동윤, 민훈기, 유원종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최윤성, 배진수, 김경호, 이성현, 김경훈, 이승엽, 이태민, 전산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양주의 편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있을 거고, 특히나 박성배 감독도 전북 시절에 굉장히 스트라이커로서 이름을 날렸었기 때문에요.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짧게 밀어줬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빠져나오면서 빡세를 쫓아줍니다. 전반전 선책골 울산시민축구단. 이기훈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네요. 지금 원래는 최후방의 수비수를 역할을 해야 되는 이기훈인데, 순간적으로 전방에서의 높이를 가져갔었고, 이게 슈팅을 한 게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사실은 조금 중앙쪽으로 향하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행운의 득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2분만에 나온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치골. 우선은 수비 2명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타마빡 과정이 상당히 인상깊었죠. 그렇죠. 중앙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동작이 지금 한번 볼까요? 공을 잡고선, 사실 터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잘 돌아섰고,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 아무래도 이태민 선수의 발에 아주 살짝 굴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태민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수라면 저런 도전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는 리스크,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태민 선수가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했는데, 팀 자체, 경기를 치르면서 뭐 이렇다 한 슈팅을 하는 기회조차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팬들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른발 슛! 오우! 크로스발을 때립니다. 정말 벼락같은 슈팅의 한 차례 나왔고, 오른쪽 측면에서 여전히, 왼쪽 측면으로 빼줍니다. 김양우,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그대로 슈팅! 오우! 손에 빗나갔습니다. 두 팀 모두 한 차례씩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조금은 위협정이었는데, 우선은 파울 선언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낙스 안쪽에서 빠르게 나오면서 박대원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양주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실점이 조금 경기를 풀어갈... 솔를 끝까지 지켜냈고요, 중앙에서... 네, 잘 들어섰어요. 다시 수비 뒷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아, 네... 우선 수비 클리어링 하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터치 자체는 그대로 키퍼와 수비수의 사이로 신찬우의 왼발이 들어간다면... 자, 신찬우,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자, 헤딩. 멀리 가지 않았는데요,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막힙니다! 자, 전산의... 운전 상황 속에서 볼을 지켜냈던 김동윤. 습한 위치에서 우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도와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너무 높게 떴는데요. 네,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사실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이 최윤성 선수가... 인정현과 조예찬이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발생을 해줘야 돼요. 우선은... 네,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크로스 헤딩! 네... 골 라인아웃 됐습니다. 어우, 지금은... 네... 김한성 선수와 권태현 선수가 또 하나의... 이기훈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길게... 그렇죠, 잘도 없어요. 자, 머리에 맞고 박스 한쪽 시작! 킥! 골!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지금은 이기훈의 높이를 다시 한 번 활용을 하면서 이기훈에게 떨궈주는 볼을 김양우가 빠르게 침투를 가져갔고 사실은 좀 길었다 싶었는데 네... 김양우가 이 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발을 갖다 댔기 때문에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좋았네요. 우선은 권태현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권태현 골키퍼도 나오려고 했는데 네... 공이 사실은 바운드가 튀면서 어디로 어떻게 튈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려움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머리로 정말 잘 떨궈줬습니다. 네,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지 않았나... 네... 근데 김양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을 끝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양우의 팀의 두 번째 골. 이제는 스코어 2대0. 한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네... 조금 걸리네요. 네... 약간 찰듯 말듯하면서 잠시 시간을 끌면서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서 올라가면서 원터치를 돌려놨습니다. 네, 잘 돌려놨어요. 자, 그대로 크로스 헤딩! 수비가 먼저 밖으로 처리합니다. 역시나 양주도 이렇게 크로스 패턴을 활용을 해서... 꽤 들어갔습니다. 오, 빠르게 날릅니다. 티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툭 쳐놓고 오른쪽에서 크로스... 오,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이기훈 선수의 엄청난 헤더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전에 박동희 선수가 앞쪽에 공간이 확보된 거를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속도를 붙여서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했었는데... 네, 크로스도 좋았어요. 네... 자, 그대로 크로스 헤딩! 오, 네... 자, 황정현 선수가 머리를 한번... 자, 황정현 선수가 머리를 한번... 공경훈과 그리고 신차루! 신차루의 왼발! 자, 뒷쪽! 자, 뒷쪽! 자, 마지막에 잡아줬던 박태원 골키퍼! 네, 지금 김석진과 약속된 패턴이 한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을 달라라는 제스처를 피추하고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후반전에 양주 선수들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황정현! 네... 자, 순간적으로 수비가 처리한 공이 네, 황정현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고요. 네,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예측을 하지 못하면서... 자, 타!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요. 자, 김경훈의 크로스 이후에 헤딩! 높은 공을 박태원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네, 이제 양 팀이 그만큼... 어, 쿨어킥 자체가 전부... 굉장히 길게 넣어줬어요. 네, 지금도 길고요. 네, 골키퍼 펀칭! 이렇게 위스트리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5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플컵...